4인 쪽 걸그룹 같네요 정말 4인 쪽 걸그룹 같네요 일단 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이 프로그램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멤버들의 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언니들의 슬램덩커도 합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너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 팀은 같이 첫날부터 사실 거리낌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다 웃고 넘길 정도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일단 좀 합이 잘 되면 그 프로그램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지?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합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예능 지금 여자 예능이 사실은 막 부각이 되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슬램덩크 예능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슬램덩크가 다행히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다른 그 방송사에서도 조금 비슷한 여자들끼리 할 수 있는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혼성으로 여자들 반 남자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예능들이 기획이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개그맨 후배들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놀고 있는 우리 선후배 님도 지금 많이 있고 하지만 뭐 실력은 너무 뛰어난 분들이니까 앞으로 조금 슬램덩크와 비슷한 건 아니면 슬램덩크 같은 여자 예능이 조금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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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ppreciative 고맙습니다 안녕